서울 북부지검은 유덕열 전 동대문 구청장을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유 씨는 구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와 총 2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또 지난 2018년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뇌물 수술을 폭로하려 하자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금품으로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. 한편 유 씨는 재직 당시 업무 추진비를 횡령하고 승진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